네, 프랑스에서 코카인 등 2만 5천 명분의 마약을 밀수해서 국내에 조직적으로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. 민경호 기자입니다. 배낭을 메고 휴대전화를 든 남성이 야산을 서성입니다. 주저앉아 땅을 살피더니 이내 흰 봉지를 주워들고 온 배낭에 집어넣습니다. 19살 마약 유통조직원 A 씨가 경기 수원의 야산에 숨겨져 있던 코카인과 캐타민 등 마약을 가져가는 모습입니다. 검찰은 프랑스에서 마약을 밀수한 조직원 3명과 이를 국내에 유통한 A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들은 프랑스에 있는 총책이 국제우편 등으로 보낸 마약을 수거하는 사람과 이를 건네받아 보관하는 중간 권리자 또 이를 다시 전달받아 판매하는 유통책으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. 중간 권리자와 유통책들은 마약을 인적 주문 건물에 소화전 안에 넣어두거나 야산에 묻어둔 뒤 위치를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쓴 걸로 파악됐습니다. 마약을 판매한 돈은 총책에게 가상화폐로 보내졌습니다. 검찰은 마약 밀수 일당 가운데 베트남 국적의 조직원도 붙잡았습니다. 이 조직원은 체포 과정에서 건물 3층 외벽을 타고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. 검찰은 코카인 750g과 필로폰 370g, 대마 1kg 등을 압수했습니다. 코카인 750g은 약 2만 5천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액수로는 3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. 검찰은 프랑스 총책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SBS 민경호입니다. 코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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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로나19 자세히 위치해 주신 곰곰곰곰곰곰곰계 1.5 교포로계 1.5 교포로계